선천정기신과 후천정기신이 있죠? 뭘까요? 신은 의식이죠. 그러니까 신이 우리가 말한 참나 자리예요. 참나, 신 이거는 에고고요. 의식인데 정신작용 중에 참나와 에고가 있고 정기는 에너지죠. 정은 더 액체적 에너지, 기는 기체적 에너지인데 둘 다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라는 건 후천적 에너지는 뭐겠어요? 후천적 정의라는, 정액 등 육신이요. 정액이 육신을 이루잖아요. 정자난자가 육신의 근원이죠. 육신을 만들고, 기는 에너지고, 후천적 에너지고. 선천적 정기는요. 장차 우주의 모든 물질을 만들을 근원적인 에너지를 말해요. 결국 정기가 선천에 가서는 하나로 통해 있는데 굳이 구분하면 더 음적인 에너지, 양적인 에너지인 거죠. 물질을 만들 에너지, 장차 에너지를 이룰 에너지의 근원. 선천적 정기신은 뭐예요, 결국? 참나와 참나 에너지요. 후천적 정기신은요. 에고와 우리 육신과 에너지요. 참나와 참나의 몸에 해당되는 참나의 정기라는 건 선천이면 이미 시공이었기 때문에 정기라고 부르지만 그냥 참나의 에너지 그 자체예요. 왜? 참나가 원래 에너지거든요. 참나가 상할 수는 없다. 에고가 참나에 몰입을 안 했기 때문에 참나가 드러나지 못하는 거다. 선천정기가 못 드러나는 거. 즉, 자, 보세요. 이 참나가 성령이라면 이 정기는 뭐겠어요? 성령의 에너지죠. 그래서 성령이 불이면 에너지가 물이죠. 그래서 둘이 만나야 되는데 선천적은 원래 만나 있는데 후천세계에서 안 만나진다는 거예요. 후천세계에서 성령만 각성해가지고는 에너지 발현이 안 되고 있으면 제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과 성령의 에너지를 정기신이라고 한다. 성령의 에너지를 손상시킨다.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드러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야 말이 되죠. 육신이 정이고 후천적인 에너지가 기면 이 에너지 안에 또 정기가 있어요. 뭐냐? 액체적인 요소가 있고 더 즉, 물에너지, 불에너지가 있어요. 이것도 정기죠. 사실은 육신을 이루는 물질의 근원 후천적으로 정거이지만 후천도 거친 물질세계 말고 에너지 차원에서는 이게 정기예요. 우리 몸 안에 경락 속에 흘러다니는 물 같은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 경락에 침 넣는 경락 있잖아요. 경락에 호흡수련에서 관찰해보면 안에 물이 흘러다녀요. 그게 정이고 그 주위를 에너지가 이렇게 물을 흐르게 해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기죠. 물질세계에서는 육신과 육신의 에너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이게 더 미세하게 물질계보다 더 배후에 있는 에너지 세계에서는 정기 그러면 호흡해서 여러분이 단전까지 기운 뚫고 하는 그 기운하고 그 기운의 액체적인 모습 그게 이제 정기죠. 정기도 물질계 차원 에테르 에너지 차원 그리고 이렇게 참나 차원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선문답 책에도 써놓고 그 용어비결책에도 다 써놨습니다.